이소상계 마트를 보내자 그리고 대기 애들 왜이러지? 너무나 잔데? 류조지랑 오다랑 평화조약 맺은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편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어 굴복할 의사가 없어? 그래? 그러면 시작해야되겠구만 다 태한테 보낼 뻔했네 전쟁을 선포한다고 전하시오 초속하배가 나한테 선전포고를 했다고? 왜? 아 둘이 그 방위조약 맺었나보네 SHIT SHIT THE FUCK A OF 여기서 몇놈이란 살아남을진 모르겠지만 화이팅이다 인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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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조미료 맞다 아우, 왜이렇게 똑똑해? 조미료 500원에 사서 800원에 팔았지? 본전샷? 유지비? 하, 바쁘다... 저거 썩은걸 안사면 고기를 살 수가 없어서 버그가 있어가지고 썩은걸 안사면 내가 팔았던걸 다시 안사면 새걸 못사 인정? 추성 잘가 쟤네 한 400명 이렇게 몰려보면은 짱잼있겠는데? 아, 제발 떠나지마 제발 나이스 개예쁘게 생겼네 성 먹고싶게 다리로 건너지 말고 강으로 어, 얘, 얘를 앞세우자 나 안맞게 창으로 하라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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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 들어가면 나 죽을 것 같아 어, 나 에너지 달기 싫어 얘네 몇 명 있었어? 나 못보고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야, 성 생긴거 꼬라지 야, 성 생긴거 꼬라지 여기서 내가 흔들어줘야 애들이 팔에 안 맞고 들어온단 말야 쏘지마, 쏘지마 아, 총 진짜 싫어 어, 나 레버 나이스 아, 이거 매력을 찍어서 지도자 소양을 올려야되나 무좌와 무좌와, 무좌와야 민첩을 찍을까 민첩을 찍고 포로관리를 올릴까 훈련교관을 올릴까 4기 개떨어져 매력올려 매력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규모 1의 포로관리 지도자 상수수퀘 전체 수치의 3분의 1을 올릴 수 없습니다 4기를 챙기려면 지도자 소양이 있어야 되는거 아냐? 4분의 1 4분의 1 3분의 1 그러면은 18대야지 2를 더 올려야지 지도서, 지도자 소양 하나를 더 찍을 수 있네 3분의 2 음... 2 3 4 승마술을 올릴까? 무달? 포로관리? 배낭관리? 개잡캐네 2업 금방은 아니야 91만 포인트 거의 지금 어... 13만 13만 경험치가 있어야 되니까 계산 좀 해보자 하나 잡으면은 300이라 그러면 13만 나누기 300 433명 잡으면 되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11만으로 인중 여포? 아 그래 매력, 매력 가자 매력하고 포로관리 좀 찍어놓자 아씨 음 아 이런 쫄개가 잘 막을 땐 정말 너무 짜증나 무슨 쫄개가 어디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나 개잘막어 됐다 됐다 어디서 총 쏘는거야 어디서 총 쏘는거야 개아파 아 이거 막는거 봐봐 이거 백도어 장인 아 화이팅 아 이래서 총이 사기라니까 총이 진짜 개사기야 어 뭐야 왜이래 어 어 왜이래요 어 왜이래 군병 산개 군병 이열도열 도열 부병 뒤로 이십보 갓 하 하 나 진짜 총하고 활 제일 싫어 좀 꺼지세요 좀 오예 시바타 같이 구냈다 둘이서 무슨 옛날 남북전쟁 하듯이 전쟁하고 있었네 총 쏘면서 완전 미쳤구만 사무라이들 미쳤어 그냥 일반 보병 그냥 살아남질 못하네 녹네 녹아 그냥 내가 유학가서 시마지에서 사무라이를 사온 이유 안 돼 구워라직 거의 이정도면 골프 아닙니까? 골프? 골프! 포... 폴로... 폴로... 뭐야... 내 말은 무적인가봐 말이 생긴게 약간 해마처럼 생겼다 아우 마리가 빠르네 발이 빨라 마리가 아우 나무 있는데... 치사하게 이거 기병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나무를 이렇게 막아놓은거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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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랬지 기병은 내 손에 걸리면 다 죽는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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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씨 격국 격국 겨이트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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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다 도망치면 어쩌나 쟤네 병력 안 모았나봐 이제껏 어허 아이고 참 고맙네 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클릭하는게 개일이야 진짜 뭐 한 오른쪽 클릭을 하면 한번에 뭐 된다든지 뭐 그런거 패치가 나오면 진짜 짱좋을텐데 폴 아 이건 이런거 누르는게 일이여 아씨 아유 정말 지쳐 에잉 거디같은거 어쩐지 애들이 구리더라 일찍일찍 눕더라 했다 내가 아이템도 거디같은거 하고 있네 저기 오다 노부나가가 오네 와 근위장교 47명 거기다가 지금 48명이 대기중이야 근위장교 대기 미친거 아닙니까 이거 돈만 있으면 야 야 치성에 12명밖에 없네 7시간? 7시간이면 쟤네 올텐데 잠깐 뒤로 돌아가지고 얘네 쟨다야 도망치네 키오스로 집에 갔다오자 항복시킬까? 아 맞다 항복시키는 방법 있지 참 맞았어 야 항복해 와 오다 가문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거래 쩌네 의리파네 야 12명 남았는데 그걸 버틴단 말이야 오다 멸문시키기엔 아까운 종족이야 병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기계가 분기 탱천여서야 이거 근데 30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거 아니고 아 돈 계속 나가서 사람 살려 16명? 그새 안에서 4명 만들었네 남자들끼리 밖에 없었을텐데 어떻게 아이를 만들었을까? 아 요시오 멋있다 야 요시오 거의 주인공이야 뒤에다가 베르스르크 검들구야 활차고 하나하나가 다 건담이네 간다무 간다무데스 얘네가 옛날에 진짜 중세 기사들하고 한번 싸웠어야 되는데 풀플레이트 뚫지도 못했을걸 이 칼로 중세 기사들 웃으면서 그 뭐라그래 그 별 모양 그거 뭐냐 아 그거 뭐라그래 발리스타 아니고 뭐라그래 아 모닝스타 그래 모닝스타의 요 가죽 덱이 다 부서졌을걸 일본도 세계 땡강 일본도 세계 땡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